이전 시간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댓글 저자를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동등한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어영부영 설명하고 제가 넘어갔거든요. 능력 부족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채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의 경험을 통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개념을 개념적 모델링 또는 ERD에서는 Entity라고 부릅니다. Entity는 후에 테이블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Entity 중에 우리 글만 놓고서 또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볼까요? 글이라는 Entity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목, 생성일, 또 본문 이러한 것들에 담겨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것을 그룹핑한 것이 여기에서는 글이라는 Entity인 것이죠.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영어로는 Attribute, 한국어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표의 컬럼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일만한 부분이 있죠. 왜 여기에 있는 저자의 이름, 또 댓글, 이러한 것들은 글의 속성이 되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저자의 이름만 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저자의 이름은 속성이 되면 돼요. 하지만 저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저자에 대한 자기소개, 가입일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자는 이름, 소개, 가입일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는 Entity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유 한번 해볼까요? Entity를 디렉토리, 그리고 Attribute를 파일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면 Entity란 파일만 담을 수 있고 자식 디렉토리는 담을 수 없는 제한적인 디렉토리다. 다른 디렉토리를 품을 수 없는 평면적인 디렉토리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어형, 부형 설명하고 쓱 넣어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Entity들 간의 관계입니다. 저자와 글과 댓글은 서로 복잡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글과 저자는 서로 쓴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과 댓글은 어때요? 서로 소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댓글은 저자와 글을 쓴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성을 표현해 준 것을 Relation, 즉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표에서는 기본키, 또 웨래키라는 형태로 이 관계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Join을 통해서 동쪽으로 이 테이블들을 연결하게 될 거예요. 이 탁잡한 얘기들은 우리 실습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개념에 집중하고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제품들과는 달라요. 각각의 용어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를 정리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ntity라는 것은 테이블이 될 거예요. 자, Attribute라고 하는 것은 컬럼이 될 거예요. Relation은 Pk, Primary Key Fk, Pouring Key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뭐 이런 설계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자주 얘기 나오는 표현이 행에 대한 얘기겠죠. 행을 tuple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